산자와 죽은 자들을 위해 땅을 찾고 땅을 파는 풍수사 과학과 미신, 바로 그 사이에 있는 사람 나는 무당 이활입니다 정주님 오시죠? 네? 대통령이 염하는 고영근이에요 뭔가가 선생님을 지나갔어요 대한민국 상위 1%에겐 풍수는 종교이자 과학이다 여기 듣도 보도 못하는 대기에 이장하는데 오옥시킨다는 거야 면도 못한 방장 안 해도 되죠? 쉽게 말해서 묘파람, 보통 산소탈이라고도 하는데 본사의 보증은 보증? 불씨랑 이장이랑 동시에 하는 거지 위아부제 보기 전문이다 형님 너 동투나한 것 같아 바로요!